재우도 들어왔네? 그 공이... 뭐요? 이분 왜 자꾸 전화번호를 뿌리시죠? 지금 제가 차단했어요. 지금. 방송에서 난동 피우지 못하게. 셀카방송이라니? 라방이네 내 얼굴만 보여. 나 오늘 라디오 컨셉이야. 아까 얼굴 나오는 거... 얼굴이 왜 안 보여? 서원. 어? 오랜만이다. 저 옛날에 연습실 학원 다닐 때 같은 동생이었는데. 뭐야? 미녀? 뭐? 와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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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짱이 나 그럴 뻔? 호짱이 누군데? 재우야 내가 그리 가르쳤니? 동생한테 잘해줘야지. 왜 뭐라 해야 될까? 야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? 염재우 너 계속 그랬단 봐. 나 차 사...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염노아 차에 타봐 아니요 왜 여... 뭐... 왜 다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지? 저기요 여기 왜 다큐로 받아들이시지? 저기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저기요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. 생명을 소중히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. 왜 그러는 거야. 농담이라고 했잖아. 나만 외롭고 쓸쓸하고. 여러분 저는. 어제도 보고 내일도 오늘도 보고. 맥도날드? 맘스터치 먹자. 맘스터치 먹으면 안돼?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어디 나가. 아, 저기 천둥이 보러 가요. 아, 저기 천둥이 보러 가요. 아, 저기 천둥이 보러 가요. 호찬이 여자친구랑 같이 봅니다. 오늘 맥도날드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.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어? 나 여자친구 있다고? 나도 모르는. 이게 무슨. 면허도 없는데. 주차딱지 맞은. 면허도 없는데 주차딱지 받은 느낌이냐. 면허도 없는데. 좀 별론데. 일단은 스벅에서 내가. 너는 핫초코를 먹어. 나는 아아를 먹고 있을 거니까. 스벅에서 한번 이따 만나서.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. 감사하는 마음입니다. 죽을래? 진짜? 역시 넌 연기자? 그래도 가이드 만클ilizァ 소짜 씨였습니다. 그래서 이 서벅크를々 마치고, 은enschaft 씨는 실패되지 못한 것이죠. 그래서 하나 끌 itsedel 산과 동연 trophy에 써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뭘 맨날 감사하대. 제정신입니까? 여사친구 마음의 준비 시작한대.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당분간은. 멈서요. 아무튼 이따가 또 할 수 있으면 켜보도록 할게요. 그땐 얼굴 나오는 걸로. 안녕.